답답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 참으세요. 자, 이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아세토는 제가 닦아드릴게요. 여기 소파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면. 근데 성큐레이터. 도대체 집이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아,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불공평하네요. 뭐가요? 성큐레이터는 내 집 다 버놓고선. 나는 왜 이 집 보면 안됩니까? 공평하게 저도 보겠습니다. 어, 안 돼요! 난 되게 괜찮아. 기억의 끝에 버려져 당당하라고 좋아한다. 어깨에 기대 울고 싶다면 울어도 돼 어린 나이처럼 간택해주마. 성흔을 내리마 내가 démżeled 엿se 편집 8 0 0 0 0 9 10 10